로조가 왔어요? 로조가? 진짜 많다 많이 내리겠다 많이 내리겠어 차라리 여기 노버가는게 낫지 않나? 로조가 예반데? 아냐아냐아냐 근데 우리 일단 한 팀 근데 운 좀 여기 아무도 안 내리겠어 이렇게 꼽아가지고 8명이서 로조가 털면 아 이거 한 두팀씩 두팀 재밌겠다 아까 보니까 밀타 터는데 몇 분 안 걸리더라구요 8명이서 터니까 밀타 터는데 1분이면 되던데 와 한 팀 내리겠다 한 팀 두팀 같은데요 아냐 이거 한 팀 이쪽에는 한 팀 내 옆에 하나 내가 조져줄게요 뭐 Air W 인대면 이케 AR AR 안나오는데? 곤총이 W JM은 뭐예요? ARНА ? NO 곤총다 청문자 네 음 닉네임 뭐에요 나중에 이 판 끝나고 보고요 네 제 채널은 김시아로 검색하시면 되요 김시아요? 김시아? 김시아 제가 앞에 띄우고 가서 옥상에 한 명 있거든 어디가 안 뚫리는지 모르겠어 일단 무조건 한 명 옥상에 또 나왔다 옥상에 또 나왔다 나 어디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이버님 앞에 벽에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비키님 제발 못 올라갔어 나 기절 길건너에도 있네 길건너에 있어 적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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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님 앞에 비키님 앞에 나 폭파고 피 1인데 저게? 주소 3번님 저기 있어요 아이씨 내 피 1이에요 진짜 피 1 아 위에 위에 난간 위에 한 명 다운 AR을 먹을 수 있게 수프킨이 저 주인의 진짜 피 1에요 저 쉼템 못 써요 여응 빨리 피셔 도와 발소리 대지 말고 발소리 대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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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케이 여기 클리어 한 팀 한 팀 클리어 두 팀이었다니깐 여기 내려온다 내려온다 김 뭐요? 김 뭐라고 치면 난다고요? 김시야 김시야 그리고 다로도 치면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? 다로 쳐보세요 다로 아니면은 유튜브 뒤에다가 주소창에다가 SIA2501 쳐보세요 소프 쪽으로 붙는 중 유튜브 유튜브에 다로 치면 555 이상 나올거에요 내려왔네 2집 3층에 있어 하나 기절 북쪽에 붙어있었어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응 나간거야 집에 들어간다 나갔다 나갔다 펄 앞에 네 거기 펄 앞에 펄 앞에 펄 아래 나이스 시안님 우리 어떻게 된거야? 몇 명 남았어? 끝나나보네 3명 남았네 뭐야 하나 더 있어 1,3호는 나만 왜 죽은거지 시청자 몇 명이에요? 시청자 수 1700명 정도에요 네? 구독자 수 아니에요? 구독자 수 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시청자 수 시청자 수 시청자 수 지금 몇 명 안 될거에요? 3명 정도? 3명 어차피 저 강좌 채널이라 오이 여기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 위치 어 여기 밑에 1층에 이거 시안 처음 봤을때가 1,400명인데 2,700명인데 이건 첫 7명 이거 있잖아요 아플리카티비에요 네? 유튜브요 유튜브에요? 네 유튜브 유튜브에 뭐라고 참 나온다고요? 검색해서 김시하 혹은 바로 치시면 나올거에요 하도 있고? 소음기 있어 소음기 김시하 김시하 말고 아아 김시하 누가 SR이냐 아 하고 있네 시청자 참여 4명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초대가 4명 밖에 안된대 파링스쿼드가 초대가 더 이상 안되데 파링스쿼드면 같은 팀 4명 돼도 좋은데 그러니까 8명 만들어놓고 하면 있어요 적 적 적 앞에 적 미안 미안 킬 하나 더 있어 어딘지 몰라 치안이 바로 앞에 단장 왼쪽 왼쪽 이거 저에요 라인 안녕하세요 라인님 채팅 보이네요 6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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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 오버워치 하신네 아니 배그 영상 많이 찍어놨는데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편집할게 믿는게 4개에요 큰일났어요 저도 있는데 저도 어디 이거 라인 원래 라인이라고 치면 뭐래 나오는데 라인 이거를 이거를 뱃터리 꺼졌어 아 뱃터리 꺼졌다 이거 랭킹.. 링크로 보내야 돼요 이거는 링크 잠깐만 근데 여기서 더 나갈 필요가 있을까? 마이크에서 마이크에서 파리가 딱 뛰고 있다 뭔가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찾고는 있는데 시안님 지금 4키디죠? 아 5키디인가? 지금 제가 잠깐만요 앞이 1일까봐 지금 제가 5킬 지금 스쿨 가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스쿨 애들 다 죽어 다 죽어 일단 원을 지금 일단 보는게 맞을 것 같아 나는 리파니까 마주 봤어 뱃터리 컵라멜 그리고 아 뭐야 아 한스 형이 안보인다 여기 차에 있어 차에 있어 일단 대기 일단 대기 못 보자 어그로 좀 끌어볼까? 아냐아냐아냐 뭐야? 아 깜짝이야 피도 안치우고 돌아다니고 네 저 토미 저 앞에 되게 좋아합니다 저 앞에 안 털렸어 가보자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자 어차피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야 근데 어떻게 롱캐 다로님만 살았으면 딱 들어왔는데 아깝다 바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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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어 저기 pk님이 어 바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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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할인하지 말까? 어 아니 스쿼드하자 정신없어 다음판에 스쿼드 이게 오늘 이벤트니까 나중에 못하잖아 하고싶어도 왜 뭐 좀 줘봐 많이 먹었네 뭐 줄게 없는데 형 드링크 줄까? 드링크? 드링크나 좀 줘봐 부상은 있어? 부상 있어 어 저기 적발견 남쪽 쏴 쏴 쏴 시사님 안 발랐어 나무가야 아 나무 시사님 그 나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시사님 좀 앞으로 가가지고 스쿼드 파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여기 바이디에서 안나오니까 이거 어디로 돌아야 돼? 와와와 차 가지고 차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 있는거 알았다고 저기 왼쪽에 있는 나무 저 뒤로가 찢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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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찢는다 시사님이 화면 꼭 해 시사님 바로 앞에 시사님 시사님 슈타 슈타 시사님 전장 후 직원 아까비 조금만 더 던져 슈타 던진게 날lya 시사님 오른쪽 바위에 도망가면 날짜나 오케이 오른쪽 바위가 던졌네 난리 났네 바위에서 하지 않아요 하나 기절 시켰고 내 기준으로 200 S쪽에 바위 뒤에 하나 있는데 각은 지금 대략 잡아놨어 근데 위험하다 쟤 살리러 왔다 적도 살리러 왔어 적도 살리러 왔어 아니다 형 튀어 저 위에 있다 위에 언덕에 W좌 아 나는 나는 빠염인듯 아이씨 비어볼까 아이씨 결국 좋은데 아 나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이벤트로는 할만한데 계속하기는 너무 정신없다 여덟명 안파부터 그냥 스쿼드 하는걸로 무더기나 해야겠다 가볼께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놀고 뭐 또 뵐에 또 뵐고 husband 나이스 기절 배고파 배고파서 남을 끌고 왔어 아 왜 안 갇혀 죽어 배고파서 남을 끌고 왔어 어 뭐야 시현이 죽으셨네 예 아깝다 아 이거 끝나고 그냥 4인 스쿼드 해요 너무 정신없다 이거 재미는 있는데 이게 8인 스쿼드의 정산점 아닐까요? 재미있는데 근데 너무 정신없어 힘들어 예 저 그 시현님 방송 오기 전에 친구랑 파이스쿼드 하자고 시작이 밀배로 갔는데 밀배 진짜 한 한 80명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킬하고 바로 죽어갔네 나이스 지금 36명 남았고 34명 어 뭐야 그 앞에 있었구나 있었어? 아까 나 죽은 자리에 있었네 계속 숨어 있었는데 아 스포킹님 저기 왼쪽 예 5번님인데 살리고 있어 그 놈 살리고 있어 오른쪽에 나 아직 있어 뒤에 어우 쟤 누가 봐도 그 사별 빈데 아 아 짜증 여기 산에도 한 마리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어 아 웃긴다 지금 진짜 파리 날리는 소리 때문에 죽겠다 시현님 그래픽카드 1080TI 아니에요 그냥 1080이에요 파라패 사라 파라패 사라 파라패 사라 저기 좁은 집 아 아직 어리면서 저런 걸 볼 수 있고 하나 왼쪽 여기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낫다 어우 열려있다 내가 내가 있었어 아까 여기 올라갔었어 내가 있었어 여기 올라가는 게 좋아 거기가 근데 여기 어쨌든 열려있어 열려있어 여기서 쏘는 다 같은데 딱히 뛰겠지 오 저쪽 저쪽 부샷 왼쪽 왼쪽 붙었다 폭 없어 폭? 없어 들어가서 그냥 죽이 엄마야 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도 있었어 에이 어이구 보고 있던 놈이 하나도 있었지 7등이네 탑10이네 나름 통사 통사 틀자